자기 전에 양학 좀 할게요 아 이러면은 야 떠나지 말골골 했다 어 감초 역할 제대로 하네요 이거요 주연으로 딱이네요 뭐 해볼까 랜덤 한번 해볼까 운동 실력이죠 운동 운우루 좀 하세요 실력으로 하니까 반등 진짜 나요 위험했다 하지마 막혔죠 막혔죠 자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일단 랜덤으로 바꿨어요 자꾸 중도 바꿔가지고 나도 랜덤으로 가야지 거기 나왔구요 거기 나왔구요 어 예 그거한테 발렸죠 어 한 번 또 깨지고 저버렸죠 자 저거로도 한번 찍어줄게요 어 이 사람이 말이 많구먼 어 어? 많이 어? 미네나봐 어? 야 미네나 상대 중족은 좀 빠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하하하하 니가 중족 바꾸래 어? 자 안 바꾸니까 이렇게 호대게 당하는 거 아니야 어? 오늘의 명언스다는 미친 놈이 무조건 나쁜 놈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게 누가 중족 바꾸게 안 바꿨으면 오버풀 안하고 앞마당 먼저 먹었지 어? 자 중족 좀 빨리 알아야 돼요 오 토스 자 푸르토스나 그 상대 일단 저쪽은 잘 해주고 할게요 일단 쭉쭉쭉 배면서 빠르게 살고 쏘고 자 이거 한번 잘 막아줘야 된단 말이지 일단 뭐야 뭐해 생각보다 좀 많이 죽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죽었다 잘 막아주고 할께요 일단 훔친거까지 장례 그래도 질러 좀 많이 이뤄줬는데 이거 인사 그만해라 정신없다 질러 2마리 나왔다는거구 너 아니야 근데 그거 잘 봐야되요 일단 상대가 뭐하는지 공 처리 눌러줄 수 있도록 하구요 6마리 나오는것도 다 잘 체크를 해줘야됩니다 코우가 이제 올라간단 말이지 자 질러 나와요 질러 또 한번 잘 막아줘야겠습니다 다시 일단은 들어오네요 상대가 다시 일단은 들어오네요 그리고 다 보고있다면서 하하하 그만해 어 야 드라군까지 찍어보소 일단 드라군 자 일단은 잡힌거는 좀 아쉽게 따구요 배어 한번 빠르게 받으면서 스크를 한번 잘 찍어야 되는데 이거 자크라 이거 잡힐 예정이거든요 하하 스크를 한번 쫙 잘 눌러주겠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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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세어가 일단은 뜨기 때문에 이거만 수비 잘해 줄게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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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가 텄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일단 정신이 자 이거를 일단 잘 해줬구요 야 그만 좀 하면 안되겠어 그만해요 두름 좀만 더 찍었지요 사엄들로부터 부 하하하하 하이 정신없네요 자 두름 좀만 더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진짜 정신없다 어? 강력이 일단 안나오는데 이거? 자 스파이 하나 올릴거구요 그러면 어그레이는 살짝 내리긴 했다는데 자 슬슬 일단은 압박 한번 가볼까 일단 오보 소보기 슬슬 완료됐습니다 미안해 내가 자 강력이 아주 지독한 친구구만 이거 아주 바로 업이 일단 안됐다는게 뭔가 있는데 캐논을 좀 많이 쥐어줬습니다 일단 일단 승리 한 번만 승리 멀티 잘 해줄거구요 체크 오보로도로 일단 뭐하는지 좀 체크해볼까 일단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야 뭐야 스카우트 감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친구 아주 버르장머리를 이거 제대로 고쳐줘야겠구만 버름벨 한번 해주면서 해볼까요 여기 피드나 눕구요 승리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번만 잘 찍어 죽자고 일단 넌 죽었다 어쩐지 그 안나오는 이유가 있었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 마리 이거 두 소리로 안입고 이거 두 마리 이런 보충만 좀 잘 해주도록 하구요 멀티마다 자 그게 좀 잘 해놔야겠어 여보로도가 또 좀 죽긴 했단 말이죠 자 여기도 하나 지어줘야되구 오오 야야야야 보여주면 안돼 일단 멀티는 일단은 없는데 상대가 여기 지웠나 오오 야 짤짤이 뭔데 어 일단 스커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서 좀 할게요 이제 아 아 실더까지 해줬구요 한대는 완전 그 스카우트의 진심인데 자 근데 언제까지 이제 털어주는거 가능할지 모르겠네 어디갔어 자 인센에어 묻혀줄거구요 자 하나 이렇게 또 잡아주겠습니다 자 스카우트에 맞춤은 이제 일스네요 거짓네 일스네요 다 잡아줬구요 하이하이 자 히드라 자 히드라 일단 많이 찍어줬고 본진 한번 일단은 들어가볼까 뭐하나 자 월컷 브레드도 완료가 됐고 진럿이 일단은 꽤 많아요 상대도 스카우트 진럿이야 스카우트 진럿 뭐 이렇게 먹어주고 월컷 변신 한번 잘 해줄 예정입니다 스카우트만 막아주면은 이제 뭐 무서울게 없단 말이죠 마주치는 순간 이제 완전 크랙 난다는 것도 아직 만화가 부족해요 저도 만화가 스카우트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자 월컷 있거든요 자 한번 이제 슬슬 나오겠다는 거죠 이쪽으로 정력 한번 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두리 양식 되겠는데 자 살짝 불려가지고 아 각들 나왔네 일단 각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밀붕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밀붕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대구있네 자 자 자 다시 커세오로 바꿔주죠 자 다시 커세오로 바꿔주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 어 어딜 급하게 가나 어 히드라 히드라 업그레이드 잘 돼있거든요 지금 자 질럿 업그레이드 잘 돼있네 하지만 잘 됐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는 거 어 바로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력도 설마 자 여기 없죠 일단 일단 끝내기 준비 한번 해보자고 자 페몬은 진짜 많아요 상대 진짜 많다 하지만 이제 업그레이드 잘 될 히드라 뚫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야 커세오 공이 업이야 어 공이 업 커세오 일단 상대 공중 유닛에 상당히 진심이긴 한데 근데 방음 눌러줘야겠다 끊어내야겠다 끊어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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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끄 어 없죠고 있네 자 오버로드 오버로드 이따 커세오 밟다 오버로드 잡으로 오고 있어요 이거 잘 일단 먼저 제공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갈 예정 멀티 잘 펴줬습니다 심시티 해주면서 이렇게 다시 해주면서 다시 심시티 오버러주는건 다 죽을 수는 있겠지만 괜찮아요 다시 뽑아주면 되거든요 자원이 많다 보니까 상대 멘트만 제거를 하자고 대박 없네요 역군 도연 아니었네 자 이렇게 또 올라가자고 자 다크 꼭 찍고 상대 어떻게든 버텨주겠다 이거 아니야 오버로드 한번 더 데려올게요 지금 오버로드만 잡아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근데 자 많이 데려오자 이제 방 수급도 조금씩 될거 같은데 열었나 열었나 뭐야 다크가 왜케 많아 아이고 커피왕자님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없이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어 어 야 좀 당황스럽네 스카웃은 수고수고 자 실망이다 실망이다 좀 아쉽네 실력이에요 또 랜덤 저그가 주종이라고 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네 일단 아 토스가 일단 랜덤 상대하기 좀 안좋기는 한데 잘 해야겠습니다 일단 자 에가 자 자 이렇게 화났어 자 게이트 지어두고 아이고 경찰 빨리 알아야 되는데 상대가 지금 속이 타고 있어요 속 타는 것 다 보임 자 아 이거 테란일 것 같은데 느낌이 테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야 되나 이거 가스로 올려주게 하는데 코스가 이래도 좀 맞춰가기가 힘들긴 한데 저그 확인 좋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자 두 분인가 자 일단은 앞바닥을 먼저 먹었고요 상대 네 한번 볼까 뭐하나 가스를 빠르게 파주고 있네요 일단 빠르게 수비 한번 잘 해줘야겠습니다 일단 발업 저글링 한번 소비 잘 해줘야 돼요 이거 상대 공격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 달달하고 달달하고 살짝 위험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자 오리 성 플레이가 신바지스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하이거나 인가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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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해줘야겠어요 일단 잘 해줘야겠어요 빠르게 빠르게 슬슬 올 것 같은데 이제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자 상대가 저돌적으로 한번 오겠다는 거죠 이거 자 최대한 침착하게 해봅시다 막혀버렸죠 일단 막혀버렸죠 일단 깔끔하게 네 차례인가 그러면 스카웃 영 느껴서 우리나 쭉 자 저글링 계속 찍어주고 있어 상대에서 펠륜 하나만 더 지어줘야겠다 자 이거 제가 체력이 좀 부족하니까 힌트 잘하기도 자 하하하하 자 네 저글링 다 보임 자 다 보인단 말이야 나는 카스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준거고 오 네 대신을 모아주면 되죠 페논도 일단 하나 더 지워줄까 들어오던가 들어오던가 이거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절대 안 나갈 거야 가스 한 번 또 파주기로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온다 덩붙여서 물이 나죠 야 이건 막힐 수 밖에 없어요 막힐 수 밖에 카우지 나오기도 전에 일단 끝나겠는데 이렇게 또 주지가 나와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가볼까 수고 오늘 전적 5할 만들어줄게 어 자 근데 저분은 너무 못한다 주종 몰라 어 재밌게 해볼게 어 자 상대 일단 테란 골랐습니다 테란이 주종인거 같아 야 벽에 꽂혔는데 상대 도연도 아니고 카메오였구만 어 아쉽네 어 나를 나를 팁내주지 못해서 자 화가 단단히 나버렸습니다 상대에 자 z1 줘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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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득바득 막혀서 어 받았죠?! 흐흐흐 자, 게이트를 올려주겠습니다 흐흐흐흐흐 오린하게 만드는거? 오린충이었죠 사실 흐흐흐흐 자아 온로우 안 죽어도 오린 할거였죠? 자아 오오, 올려주겠습니다 지고 있어도 어 대단하네 어 자 상대 지금 채팅이 쉬지 않아요 근데 난 진적이 없어 자 일단 요거 한번 괴롭혀주자 무빙샷 무빙샷 제가 또 장인이란 말이죠 벌써 체력 3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는 사라져 절대 못 나가요 살아서 갈 생각했어 자 어딜 가려고 자 가로 세로 일단은 정찰 한번 해줄게요 자 여기 확인 오호 자 걸쳐나오면 여기까지 한번 해야겠네요 자 일단 아프긴 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좀 삐아진 맙시다 삐아진 말구요 이쪽으로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여기는 일단은 안오고 있고 자 좀 돌아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왼쪽으로 천천히 일단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오우야 잠깐만 오우 야 이거 닿았네 어 체력 많은게 죽었다 심지어 어 야 이러면은 안되는데 이거 야 큰일났다 어 걸쳐 신경쓰다가 자 집중해야겠어요 일단 이거 한번 꺼줘야겠는데 엔디야 사실 자 경찰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여쭤보러 근데 이거 여차하면은 찌르기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체크해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우저 역시 자 이거를 막는게 좀 빠듯할 수 있다는거 잘 봐줘야 되구요 이거 마인업 됐죠 마인업 마인업 좀 신경써주자고 일단 자 최대한 침착하게 침착하게 막아주도록 할게요 일단 잘 막아주고 오우야 위험할뻔했다 근데 지금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 걸쳐 낚시잖아요 왜 까부는거지 근데 이거 뿌올리진 않아서 아 커레인지에 잘 죽었고 희롱조조 한번 다시 켜주게요 아 커레인지에 잘 죽을거에요 아무튼 아파요 한번 가볼까 일단 여기까지만 갈게요 이거 한번 떠나주면서 소거 반려 터렛이 있어도 한번 타고 들어갈게요 터렛이 없죠 자 푸르브 몸빵 해주면서 탱크 두마리 제거 아 까비 살짝 아깝다 이제 멀티 먹어줄 준비 해볼게요 상대도 일단 그래도 좀 병력 소모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이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은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타포트 올리고 있죠 스타포트 업테라는 주단을 좀 하겠다는 의무를 보이고 일단 천천히 잘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일단 터렛을 둘러주고 있단 말이지 좀 한번 찔러보자고 걸쳐나오고 있죠 자 터렛이 부족합니다 공업 한번 해줄건데요 그리고 터렛 아카이브 준비 잘 해줘야 돼요 일단 드랍싱을 일단 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캐논 하나 지우고 그리고 강력도 좀 생산을 잘 해줘야겠어요 이거 한번 배려합니까 케마타 지워주고 오오오 고고ention 에이 스털도 노고 에이 왼쪽으로 와 일단 이쪽으로 일단 마인 제거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대충 일단 수습했습니다 수습했고 덕력 한 타이밍을 잘 수비를 해줘야겠는데 일단 이쪽으로 좀 찍어줄 거고요 여기 멀프도 없고 이제 압박을 상대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돌아가 볼까 서플 꿔줄게요 서플 하이템 풀러 일단은 좀 가능해주고 소소하게 좀 견제를 해서 이득을 받기는 했어요 멀티 방어를 또 좀 잘 해줘야겠다 저거 잘 뿌려줘야되고 저거 잘 뿌려줘야되고 한번 일단 나오는 거를 잘 막아줍시다 일단 자 최대한 시간을 뚫어주면서 막아줘야되요 이렇게 이렇게 스톰을 좀 막는데 써줘야겠는걸 일단 스톰을 좀 자 딜러 일단은 탱크중으로 파고 물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해야겠는데 일단 좀 만족긴 한다 자 양념을 좀 잘 가하기는 했는데 잘 막아줘야되요 자 여기서 스톰을 잘 탱크순자만 좀 해주면은 이제 막아줄만 하죠 30 자 뒤쪽에 병력 많아 상대 잘 막아줘야되 아직 끝난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견제 들어갑시다 저거가 앞에 있어야될거 같은데 악한 견제가 좋단 말이죠 벅력이 나오면은 좀 한번 해보자 일단 조금만 좀 잘 추가해줄거구요 여기 안오나 자 갉아먹는 갉아먹히는 것만 좀 조심하자고 벅력 이제 SCV 안오네 일단 여기도 이제 1분 붙여둘거구요 자 내가 먹히는게 근데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자 일단 뭉쳐져있죠 여기 불안하게 한번 싸워주곤 하겠습니다 자 탱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게 걸쳐서 좀 무산되있고 벽력 소모도 좀 잘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전투도 한번 찍어줄거고 멀틴은 일단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지 위안이라고 볼 수 있죠 먹어줄 수 있으면 먹어주고 우쩍어봐서 구주가 안되있다 자 사실 요동많아요 박대기는 안되는데 일단 자 여기만 일단은 지키는 선에서 막아보자고 자 계속 주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납시다 자 앞바닥번 또 해석으로 할게요 그러고서 여기 자 이 정도면은 이제 막아줄만 하죠 그리고 이쪽에 덮을 지어주고요 장대를 좀 시계적으로 요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스카웃준비 봉업 눌러주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인터넷 갑자기 인터넷 문제가 나왔다고 어 다시 한번 가볼까 자 저거 주종 하라니까 테란 부종이네 실력보니까 주종해 하하하 상대는 테란이 주종이거든요 자 허반골 당할까봐 바로 나갔죠 자 토스하니까 나 테란 한번 한다 일단